한국의 방송사를 아예 제쳐놓더라도 주류 언론 가운데서도 빛나는 저항역사를 가진 것이 바로 조선일보와 둥항일보입니다. 그런데 이들 언론사들은 4.15 부정선거와 6월 28 재검표 보도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의도적인 무시, 무관심 그리고 힘껏 외면하기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7월 25일날 황교안 총선 폐장으로 거리뒀는데 이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6월 30일날 거의 한 달 정도 아무 기사가 없던 것이죠. 김민우 기자 4.15 총선 인천연수월 재검표 대법은 사전투표지 이상 없어 표 차이 줄었지만 순위는 그대로 그대로 이제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를 그냥 소개한 겁니다. 6월 30일날 표태준 기자 민경욱 선거국 재검표한 대법 투표용지 조작 증거 발견 못해 1등과 2등의 표 차이는 줄었지만 순위는 그대로 6월 28일날 김민우 기자 대법원 인천연수월 4.15 총선 투표 재검표 나스다 QR코드까지 검증한다. 조선일보사는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치열한 기자정신을 어느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나 대법원에서 공급한 언론 배포문의 바탕을 두고 선관이나 대법원의 홍보지로 전략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의 1위심문 조선일보답지 않은 그런 보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 신희철 기자 대법원 4.15 총선 인천연수월 사전투표 조작 없었다. 6월 30일 김소연 기자 대법원 민경욱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조작 증언 없어. 그러니까 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을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안이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중앙일보는 대전 총국장을 지냈던 김방연 기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4.15 총선 직후부터 조선 둥화와는 좀 비교가 될 정도로 스스로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선상에서 4.15 부정선거 보도를 간헐적으로 해 왔습니다. 7월 27일 날 이성대 기자 사회로 부정선거 진상규명해야 황교안의 경선전략. 7월 21일 날 김방연 기자 배춘잎 투표지 논란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고발당한 이유는 2월 30일 날 심새롬 기자 재검표 뒤 민경욱만 151표 늘었지만 조작 아니라 대법 검거. 그런데 후보의 4.15 부정선거 규명 요구를 전후해서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의 4.15 부정선거 규명 요구를 전후해서 그동안 검기시되어 왔던 4.15 부정선거와 선거 조작이라는 표현이 추류 언론에서 다루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기류나 논조가 급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21일 날 와싱턴 특파원 출신자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지닌 김종현 언론센터장이 진행한 유튜브 채널 경제와 사회TV에서 김종혁의 할말다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출연한 강찬호 현직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은 배춘잎 투표지 사법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심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4.15 부정선거의 의혹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합니다. 또한 강찬호 현직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추류 언론에서 다룰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궁색하지만 변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이 유튜브 채널에 틀어놓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7월 5일 배춘잎 투표지 등으로 조혜주 상임위원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갔는데 7월 15일 인천지검이 수사에 들어갔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3시간에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다. 대개는 시국사건에 가깝기 때문에 검찰은 이런 사건인 경우는 대부분 미적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정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정말 놀랐다. 검사들이 오히려 적극적이었다는 후문이다. 영장을 발부하려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것인가 등을 동행한 변호사에게 물었다고 한다. 영장 발부를 염두에 두고 검찰 조사가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강찬호 논설위원이 주장합니다. 배춘잎 투표지와 조혜주 상임권 때문에 이제는 주류 언론도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던 사람인 현재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표차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전투표에 사용돼서 안 되는 표. 그러니까 현장이 아니라 사전에 이미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이다. 부정선거가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주요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다. 국가기관의 기본 행정정보의 신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았다. 다소 궁박한 주류 언론에 속해 있는 사람의 변명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하자가 나온다면 주류 언론들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비원의 주장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아직까지 결정적인 하자가 나왔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았다. 주요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수 준영이 좀 섭섭하겠지만 그동안 부정선거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직 중앙일보의 논설비원이 왜 부정선거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면 주류 언론도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배춘잎 투표지라든지 일장기 투표지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힘을 대해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7월 27일입니다. 연합뉴스의 이은정 기자가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황교안 후보와의 인터뷰를 싣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란 용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여러분들 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은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기자가 묻습니다. 기자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질문이죠. 그러자 황교안 후보가 재검표 과정에서 의심이 가는 투표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재검표에 입회한 변호사들이 재연한 투표지인데 마치 배춘잎처럼 푸른색이 들어가 있는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본드로 붙은 선거용지도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인이 찍은 도장이 누구의 것인지도 알 수 없게 문드러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당에서는 문제없다는 내부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후보 이야기입니다. 누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황교안 전당대표의 아주 명언입니다. 누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황교안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때는 재검표 전입니다. 지금은 법에 따른 재검표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8월 10일 두 번째 재검표가 이루어집니다. 9월에도 서너 개 재검표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확연해질 것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지난해 종로 선거의 결과도 마찬가지라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후보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총선 결과에도 불복하십니까? 그러자 황교안 후보가 선거 불복이 아닌 불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불법에 대한 의심이 가는 증거물이 나오면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법치고 정의입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명언이네요.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선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선거가 끝난 것은 검정 절차가 끝났을 때 비로소 선거가 끝난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격해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검정은 선거 절차의 한 부분인지 선거와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선거는 검정이 끝났을 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역사가 끝난 것도 아닌 것도 진실이지만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정이 끝났을 때 선거가 끝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연합뉴스가 7월 27일에 이례적으로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현직 언론인 입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나오면 주류 언론들은 다룰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때는 주류 언론의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급박하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실이 규명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사실과 진실이 승리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